Q. 정신이 된 이유는? 아니 그리고 아니 잠시만 아니 아니 ㅈㄴ 깨끗하다 했더니 여기에다가 그냥 다 몰아놨네 아 씨 와 여기에다가 다 몰아놨네 아니 밖에서 창문 보면 이거 와 도박장인 줄 알겠네 어? 아니 진짜 도박장인 줄 알겠어 와 나 미치겠네 진짜 어 어 아 여기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비범방 켜라 그래 아니 근데 잠시만 너 혹시 만 명 찍어본 적 있어? 너 혹시 만 명 찍으면 뭐 혹시 뭐 저기 그 뭐냐 소원권이라든지 이런 거 없냐? 아! 아 뭐 소원권 아 너 혹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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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 왜 이렇게 그거 하냐 아니야 이쁘게 아니 그게 이쁜게 아니라 기침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가격이 흘러가지고 아 진짜? 아픈데 온 거는 상관은 안 하고 아픈데 이거 기침 만들면 나도 기침 걸리는 거 아니냐? 아니 뭔 소리야 어? 아니야? 아 뭔 소리야 이제 맛있지 아 근데 반갑습니다 아 근데 잘했더라고 그치 광포라면서 왔는데 괜찮지 야 근데 역시 경은이 섬에는 잘한 것 같다 내가 오기 전에 난 줄 알고 시청자들 많이 보더라 아 진짜 그건 인정 어 그래 정말로 야 근데 경기는 안 하듯이 먹어야겠다 아 아 진짜 경기는 안 하듯이 먹어야겠다 경기 진짜 존나 KSV 존나 우려먹네 진짜로 아 진짜 뒤에 보자 뒤에 보자 뒤에 뭐 있나? 야 와 안녕하 오 오케이 오케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먹어봅시다 안 되라 야 아니 진짜 어 어 진짜 봉회장님 한번 야 아니 근데 잠시만 이 살려줍쇼 첫 회가 누구였어? 첫 회요? 어 김유다 씨 김유다 했을 때 김유다 뭐 해줬는데? 갈치조림이랑 된장찌개랑 제육국구 와 많이 했네? 근데 이런 말 안 했는데 김유다는 왜 세 갠데 난 두 개밖에 없냐? 차별 아냐? 어? 어? 아 아 역시 아 역시 안 돼! 이건 안 돼요! 이걸 안 돼요 진짜! 왜왜왜왜? 이거만 드세요! 알겠어x2 아 일단 먹어볼게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잠시만 형님들 추천 한번씩만 들어주시고요 야 너희들은 왜 안 먹냐? 네? 어? 난 밥 한 거 했어 어? 밥 한 거 해 드세요 어 응 아니 주인공이 먹어야지 아 일단 너부터 먹어 A 아니 너부터 먹어 너부터 먹어 아 아이씨 아잠시마 아니 아니 먹었는데 토하려고 하는데 나보고 먹으래 아 이건 아니지 진짜 하하이씨 아냐아냐 너 먹어 너 먹어 아하 너 먹어 너 먹어 앉아 먹어 내가 이거 한번 출연해봤잖아 이거는 무조건 야 2회 사면 누구였는데? 2회? 2회? 아니 내가 이거를 들었는데 그 다음날 막 배탈 난 사람도 있고 아 뭔 소리야 아 진짜로 배탈이 안 나 아니 임샤크님 배탈 났다며 그냥 타이밍이 너 왜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해 씨 뭐해? MSG 존나 쳤냐? 어? 조미료 존나 넣었어? 맛있지 맛있지? 어 기침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얘? 맛있지 맛있지 괜찮아? 아 배지마 아 침 좀 닦아 자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어 근데 비주얼은 괜찮은데 비주얼 보여주셨어? 비주얼은 최고지 어 이거 뭐냐 근데 이거? 무 어 어 원래 꼬끼탕에 무가 들어가나? 오케이 오케이 하하 야 기먹어? 아 듬뿍 듬뿍 아 일단 그거 뭐냐 간부터 봐야 되니까 어 어 냄새 좋은데 맛있어 보이는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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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기만하면 먹겠나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 담배 피지? 하하 아니 씨 Why because 담배 맛이 나 아니 진짜로 뭔소리야 진짜 뭔 담배맛이 단 거 아니 이게 첫 맛은 진짜 와 무 맛밖에 안 난다 했는데 끝에 와 씨 말보라 라이트 냄새나 진짜로 하하 뭔 소리야 아 정말로 하하하 아 knight 아 내가 MSG 치는게 아니라 진짜 아 그거는 아니지 그 갈치도 한번 먹어볼게요 소주에 담근갈치 오 근데 좋은데 쫄깃 fellows Có 뜨거운데 이거 부서진 건 내가 했어 이거 위에 거 내가 했어 위에 거 먹어야 돼요 밑에 거는 별로 먹었어 부서진 건 내가 하고 밑에 거 괜찮죠? 다르지? 클라식의 다르지? 아니 근데 난 집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난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? 뭔 소리야 비린내가 왜 나요? 진짜 비린내가 너무 나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니 그리고 이거 먹어봐 존나 그거 같아 튀김 같지 않나? 어 맞지? 원래 나는 우리 엄마가 갈치조림 할 때 갈치 구울 때 그냥 갈치 해가지고 위에 침무지 딱 얹어가지고 그렇게 굽거든? 근데 얘는 갑자기 아니 이거 먹어봐 부침개를 부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맛이냐면 저기 그 뭐냐 그 과자 부스러기인데 그 과자를 튀겼어 그 맛나? 어 어 정말로 아 근데 난 이건 맛있다 이거 좀 부사라진 거 아 이게 내가 좀 잘 부살어 왜냐면 튀김가루를 별로 안 부쳤거든 나는 아 뭔 소리야 야 그게 아니라 내 폰에 어 공구리라고 딱 치면 되거든? 전화해가지고 데리고 와봐 응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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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나 너가 밥 해준다 해가지고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 일어나자마자 어? 아 나 진짜 일어나자마자 한 끼도 안 먹었어 일단 전화할게요 아니 아니야 전화하지마 전화하지마 어 와 맛있지? 아 근데 나 진짜 이건 못 먹겠다 아 진짜 난 저건 못 먹었어 저 꽃게 얼마짜리인줄 알아? 네 5천원짜리야 아이씨 와 아니 꽃게가 이것밖에 안팔는걸 어떡해요 아니 꽃게 와 5천원은 아니지 진짜 와 냉동 와 이건 아니지 아니 꽃게가 이것밖에 안팔어 와 나 진짜 아니 그것도 둥국산도 아니야 아 그래 파키스탄 아니 잠시만 파키스탄은 뭐야 아니 나 파키스탄 나라를 지금 지금 한 10년만에 들어본 것 같아 잠시만 아이씨 파키스탄이야 진짜 없는 소리 진짜 치워내지마 아니 파키스탄산을 샀다고? 아니 이건 어디서 샀냐 이거? 아니 파키스탄산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건데 아이 뭔 소리야 진짜 와 진짜 와 와 이거 먹어 이거 갈치 안쪽으로 꽃게 사 어 그렇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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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아 아 아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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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 깜짝 놀랐네 먹어 아 아 그만 아 아 아 아 아 음식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지마 아 아 아 어떡하냐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이건 아이고 안 하죠 아유주야 선은 넘지 말자 진짜로 선은 넘지 말자 정말로 여기 어차피 주민들 어차피 나랑 다 친하신 분들이야 가가지고 이거 한 젓가락씩 먹여드릴까? 어떤 반응 나오나? 내가 참교육 시켜줘? 내가 진짜 농담 안하고 싹 다 한 번씩 해드릴까? 아니 근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경훈아 그거보다 스프 좀 다 가져와봐 진짜 친구 왜왜왜 미안 나 아까 쓸라 했는데 없더라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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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이 없던데? 비빔면 밖에 없던데 친구? 오지마 나 아 내가 진짜 이거는 아 나 이거 진짜 비상식량인데 이걸 꺼내려 하아 아 나 이거는 진짜 하아 현장님 여기 여기입니다 아 나 이거는 진짜 안 쓰려고 했던 건데 나 이거 진짜 비상식량인데 이거는 하아 저기 여기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 근데 너도 못 먹겠지 솔직히 말해서 아니 솔직히 말해줘 난 진짜 못 먹겠어서 그래 너도 못 먹겠지 어? 아니 어떻게 생각하는데 넣는게 낫겠지 어? 그래 넣는게 낫다니까 다 다 한솔도 빠짐없이 다 아 그래 흠 흠 흠 흠 흠 됐어 됐어 이거 좀 쓸까라 쓸까라 좀 이렇게 어 좀 쓸까라 와 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 이거는 진짜 너 진짜 농담 안하면 참 기억 한번 받아볼래? 안되겠어 내 폰 어디갔어 내 폰 어디갔어 어? 어? 내 폰 어디있냐고 모르겠네 흠 전자연지 정수기 위에 흠 흠 잠시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우리 아빠 꽃게탕 진짜 좋아하거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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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빠 응? 아빠 뭐예요? 흠 네가 흠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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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아파요? 응 아프다고요? 응 네 왜요? 아 진짜요? 아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꽃게탕 만들었는데 좀 드릴라 했죠 그거 먹었으면 저희 저거 백랑 맞쥼래요? 예? 지각근있나? 아니요 그 저기 그 뭐냐 서울에서 좀 어여쁜 처지가 왔어요 아 봄이 왔나 아니 아니요 봄이가 아니라 저기 좀 약간 유주라고 있어요 유주라고 있는데 그 꽃게탕을 저희 집에서 만들었어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그 뭐냐 아빠 또 꽃게탕 엄청 좋아하시니까 아 아 한번 좀 드셔보시라고 하시려고 할라 했죠 아 아 아 많이 아니다 아 예 알겠어요 아빠 응 방풀이네 이거 방풀이야 우리 아빠 아 진짜로 우리 아빠 방송을 자주 보거든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빠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데 이거 방풀이야 아 진짜 레알로 진짜 도모하세요 와 진짜 이거는 방풀이네 어 와 이거는 방풀이네 와 나 깜짝 놀랐네 와 아 근데 너무 진심 같으신데요 너무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우리 진짜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도 하나도 안 아파 아 진짜 아프신 건가요 안 아프다고 우리 아빠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 요즘 날씨가 좀 어 와 야 살아났다 조금 살아났다 먹어봐 진짜로 진짜로 야 아 진짜 경훈아 진짜로 먹어봐 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야 좀 살아났다 지금 먹어봐 우와 응 맛이 국회 탕이야 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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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거 아니 진짜 진짜 레알로 이거 하나도 안 찍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 진짜 다 걸고 진짜 너 깜짝 놀랐어 와 진짜 진짜로 진심으로 진짜 아무리 못해도 먹어주려고 했거든 근데 먹었잖아 아니 조금 먹었는데 진짜 다 뱉었어 저기 보면 표지 있는데 저 다 뱉었어 근데 아니 근데 조금 아쉬운데 이거는 하나 더 넣자 어떤 거 어? 아니 수프를 수프를 하나 더 넣자고요? 와 근데 진짜 이거 수프 넣는 이유가 있구나 망하면은 맛있다 그니까 이게 망하면은 수프를 넣는 이유가 있구나 아 이것도 비상식약인데 아 잠깐만 수프 다른 라면에 수프를 썩는다고요? 아 당연하지 왜냐면 다 수프마다 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어 삼깨라면 수프를 넣는다고요? 아이씨 설마 거기 계란 넣는 건 아닌데 아 계란 안 넣어 어?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들어가가지고 못 먹겠어서 밥 하나 더 해왔다 하하하하 어 역시 어 역시 이건 좀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아 이거 조금만 넣어 조금만 됐어 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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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어 좀 아 좀 제대로 썼고 좀 제대로 썼고 오케오케오케 오케 와 근데 스키 들어가 확실히 달라졌네 근데 라면숈프가 5000원짜리 파키스탄 그 고기를 살리네 으 아씨 잘못됐는데 하핰 아씨 잠시만 아이씨 아니 이거 참깨라면 넣었는데 아이씨 아아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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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미안해..아..미안해..아..이게..어..이게.. 한 번 먹어볼게요 한 번 먹어볼게요 아 이건 아니지 아..아..이건 아니지 와..이걸 어떻게 살린건데 이걸 좀..먹어봐 와..열이 확 올라오네 와.. 장난하세요? 아니 그니까 내가 아까 저거만 넣자고 했는데 왜 자꾸 잡게라면 이것 좀.. 아..오케이..야 나와봐 잠시만 나와봐 아 진짜 좀 살려고..아 기다려봐 그래..이거 넣어서 안되면 진짜.. 야 아니 근데..이거..이거 고추 액상을 넣어 와..이건 군대에서 알지? 이거 진짜..이거에 넣는다고? 아..이거 진짜 그거야..최고야 이거 최고야 그거 있어야지 아..이거 살려서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이거 살려놨는데 망친게 뭐야 아이 뭘 살려놔 아..나 워낙 없는데 진짜 야 좀 섞어라 이렇게 섞어라 좀 어..이거 다 살려놨구만 섞어 이렇게 좀 섞어라 아..씨.. 아..이거 대박인데 진짜 야 여기 있는 그..이..이.. 부실액이도 좀 넣자고 아 그건 안좋아 그건 아니고 야 이거 불을 꺼봐 불을 꺼? 다 쓱갔어 한번 보자 아 C8..아 이거 되돌릴 수가 없다 어쩌냐 한번 보자 잠깐만 냄새가 잠깐만 냄새가 잠깐만 냄새가 아하 야 이거 그 아니 지금 그걸 아니 이걸 왜 들고 오는가 아아! 너 파키스탄는 맛 나는데? 아니 근데 난 진짜 딱 하나만 말할게 난 이거 못 먹겠어 이거 이경민 집에 갖다줘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 유주야 난 진짜 이거 못 먹겠어 난 이거 진짜 못 먹겠으니까 이거 이경민 집에 갖다줘 진짜로 이경민 근데 이런 거 또 잘 먹어 진짜 이경민 잘 먹어 이거 잘 먹어? 응 그래? 이경민 이런 것도 좋아 저걸로 라면 끓여먹으면 맛있을 것 같나 아니 이 국물로 라면 끓여먹으면 맛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럼 니가 먹어 일단 어? 하면 니가 먹으라고 가위바위보 아니지 아니지 아니 라면 사리를 좀 약간 넣는 그런 느낌으로 라면 사리를 넣자고 라면 꽃게 라면 어? 꽃게 라면 괜찮은데? 일단 나는 이거 먹을게 갈치는 그럼 먹을만 주님 못 먹어서 아니 근데 여러분들 넣지 말라고 하는데 못 먹게 서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주작이 아니라 진짜 못 먹게 서서 하는 말이에요 네 이거 가지고? 나도 기만 진짜 잘 사왔다 진짜로 내가 샀다 응 진짜 잘 사왔다 갈치는 맛있다 이건 잘 먹었대 소주 담가가지고 유지아 그리고 내가 하나 말하는데 이거 컨텐츠 없애라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농담하는게 아니라 와 이건 아니지 진짜 어 너 해가지고 성공한 적 있어? 어? 아니 성공한 적 있어? 아니 성공한 적 있어? 말해봐봐 음식을 아니 그거만 말할게 음식을 해줬는데 아 맛있다 라고 한 사람 있어? 어? 없어? 그럼 없애 아 진짜 없애 그냥 시켜가지고 니가 한국처럼 만드는게 더 낫지 않을까? 아 그치 자존심 사야지 때로는 그 자존심이 없어져야 될 때가 있어 응 응 아 정말로 흠 흠 그것은 자존심 상하지 응 아 근데 아니 너무 암탈을 많이 하니까 그게 문제야 아니 난 그거 듣고 소름 돋았어 임샤크닝 그 다음날 배탈 난거 아 그거 그거 진짜 영주야 맞지? 그 다음날 대회였는데 어 그 다음날 대회였는데 임샤크 님이 전화받으래 궁구리 님이 왜 그건 진짜 그건 진짜 연기해요 솔직히 오메키면 그 다음날 독감 걸렸다는데 공준아 예 형님 소문을 들었다 아니 형님 이거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갯돌이 부었다면서 네 네네네네네 아 뭘 그런걸 자꾸 몽둥이는 몸에서 안 좋은걸 아니 그게 아니라 몸에 안 좋은건 일단 모르겠고 재떠리가 지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되는 상태인데 이거 살릴 수 있어요 이거? 나는 살리는 것보다는 모에서 그냥 유우를 만들어낸게 아 아 형님 이거는 못살려요 그러면? 살려주세요 아 이거는 살릴 수 없어요 이거? 가서 먹어봐야 알 것 같잖아 그럼 형님 이거만 살려주세요 이거만 살려주세요 그것만 살리러 갈까? 예 형님 이거 좀 살려주세요 아 일단 그러면 이거 지금 나 쟁반자장이랑 탕수육 시켜서 빙추보랑 먹고 있었는데 이거 접고 갈게 형님 빨리 오세요 그럼 이거 아니 이거 들고만 안돼 그냥 먹을게 그거 들고오시면 안돼요 그거 좀 먹을게 형님 살리면 진짜 레전드로 인정하겠습니다 지혈간다 형님 바로 오십시오 네 이게 바로 살려줍쇼 와 이게 바로 살려줍쇼 한 번 쳐주면 안돼요? 아니 진짜 봐봐 너 원래 컨텐츠 이름이 살려줍쇼잖아 맞아요 살려줍쇼요 그래 살리러 오잖아 이거를 살리러 오잖아 어? 살려줄게 드디어 컨텐츠가 완성이 됐네 그래 살려줄게 살려줄게 와 살려줍쇼 너무 신기하다 근데 맨날 방송에서 네 방송 보면 공구리님이랑 많이 와가지고 뭐 하잖아 저걸 공구구마도 만들고 내가 직관할 수 있다는게 너무 신기하다 아 근데 형들 저 지금 그거 뭐냐 또 그거인거 같은데 내 아이디에 락 걸린거 같은데 락 걸렸다고요? 다른 아이디 방송 다 켜지는데 내 아이디 방송 안 켜진대 또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근데 이걸 살리면 진짜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미친거지 막말로 어? 이걸 살리면 진짜 미친거지 아니 다른 아이디로 다 켰는데 다른 아이디는 다 됐는데 내 아이디는 또 안된다네 왜 이러냐 맨날? 아 짜증나 아 이걸 살린다고? 아 나도 해봤어 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민지랑 공모형이랑 무비랑 다 해봤는데 다 안되네 아 근데 갈치는 맛있네 갈치는 진짜 맛있다 갈치 잘 구웠죠 응 비린내 안나죠 솔직히 아니 아니 비린내를 떠나서 이거 탄 부분 이거 먹어봐봐 이 바삭바삭한 부분 어 과자야 이거 그 부분이 맛있는건데? 오오오오 먹어봐 그 부분이 맛있는건데? 먹어봐 먹어봐 이거 이거 아니야 이 부분? 이 부분 이거 이거 어 맞지? 소름 돋지? 아니 너도 소름 돋지 진짜로 어? 소름 돋지? 아니 근데 유주야 응? 집에서 맨날 그 배가지만 뭐 요리 공부를 해라 그냥 야 근데 너 시집 안가자 너? 가야죠 너 몇살인데? 26살 어 뭐야 26살 아니 시집간 그러는데 근데 너는 좀 약간 좀 약간 요리만 빼면 1등 시심부감 아니냐? 그치 그거 맞지? 어 노래만 배우면 진짜 완전히 얼굴도 참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지 아아 왜? 그건 아니지 아니 근데 왜 내가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나를 싫어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 하나만 말할게 아니 둘이 어울려 아 뭐 뭘 어울려요 아니 진짜 둘이 어울려 뭔 소리야 아니 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둘이 이렇게 요리하는 거 보면 아 정말 한 10년 동안 이렇게 만났던 그런 부부 같네 좀 약간 이런 느낌 아 뭔 소리야 그건 아니지 아니 근데 어울려 진짜로 왜 끄덕기는데 맛있었어 그렇지 어 맛있으니까 어우 화사하지 아니 근데 너가 그때 저기 그 뭐냐 얘 대신 디유다형 선택했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뭐 질차나 그거 삭제하고 막 영상 다 지우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부모님께 듣던 아니 그래서 디유다형이 좋아 지금은 디유다형이 좋아 얘가 좋아 아 남자로서 그냥 좀 약간 혹여 그때는 항해 터였으니까 그렇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 어 그치 그때는 항해 터였으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은 어? 아니 그럼 그때는 항해 터는 지금 구네터니까 뭐 아 그럼 얘를 선택한다 아 넌 자본주의에 움직이는 여자다 와 자본주의야 너는 이제 좀 약간 성공을 위해서라면 와 그건 아니지 어떤 선택이든 다 한다 와 그건 아니지 아니 이거는 참 진짜 와vos 사람 너무 사실만 와 아니 근데 내가 좀 약간 이런 말 아이 그런데 너가 그때 그 비키니 걸렸으면 비키니는 절대 못한다고 했잖아 어 비키니를 못하는 이유가 뭐야 몰라서 불어요 왜 아 미안하다 너랑 아린이랑 좀 착각했어 응 아린이랑 좀 착각했어 그건 아니지 아니 아린이는 이제 좀 약간 그.. 아린이는.. 이 아린이 삿바 한번 봤나? 삿바가 뭔데? 아린이.. 아아아아아아아 니 방송에서.. 봤지? 아린이 그거 봤지? 아 봤지? 봤지? 미쳤어 진짜 아 근데 너랑 아린이는 좀 약간.. 그 뭐라고 해야죠? 풍겨지는 아오라는 좀 약간 비슷한데 좀 비슷하지 근데.. 어? 응? 외모가.. 아 외모는 비슷해 외모는 비슷한데.. 와.. 어떡하냐 오빠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.. 나 왜? 어.. 아닌 것 같은데? 아니 야 우리 종교하면 진짜 상파치지 그건 아니지! 뭔 소리야! 아니 근데 그 경우는 나 진짜 이런말하게 그러는데 넌 진짜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 그건 그건 인자 아니.. 와.. 너 그거 봤어? 얘 대회 중에 저기 그 뭐냐 몬스터 맞아서 그거 세리머니 하는 거? 와.. 나 그거 먹어! 진짜.. 난 너가 몬스터인 줄 알았어 진짜.. 아 나 정말로 너가 그 몬스터 음료수를 먹는데 아니.. 난 진짜 너가 몬스터인 줄 알았어 나 깜짝 놀랐어 그걸 먹은 순간 나는 몬스터로 변했어야 돼 아니 아니.. 변하기.. 먹기 전인데 이미 몬스터가 돼있었어 와.. 나 깜짝 놀랐어 아이씨.. 나는 네 산타복 입고 어? 사진 찍었을 때 와.. 무슨 이렇게 생긴 새끼가 있냐고 내 티던들한테 하나하나 다 보여줬거든 와.. 야 내 폰 봐봐 이 새끼 누군지 알아? 그러니까 와.. 무슨 오타쿠 새끼가 저 산타복 입고 뭐하냐고 변태새끼냐고 어? 아.. 산타복이랑 얘랑 너 산타복 봤어 혹시? 아 봤어 아 근데 산타복 반응 좋더라 아 진짜로 좋다고요? 아 산타복 반응이 좋더라 진짜 농담 안하고 그거 원래 내가 좋아요 평균 한 500개에서 600개 찍히는데 1500개 찍히더라 와.. 좋긴 좋더라 그 말 즉슨 여자들한테도 나이가 좀 약간 그런 중에 좀 약간 먹힌다 그건 아니지 아니 근데 내가 이런 말 안했는데 너 옆에서 좀 보니까 좀 약간 이청룡 닮았는데 어? 뭐야 아니 왜왜왜 이청룡 그 누군데요? 아니 그니까 좀 약간 눈이 눈이 좀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어? 아니 아니 디스가 아니라 아니 아니 조금 약간 눈이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? 오마이갓 아니 아니 왜 그걸 왜 막 와 아니 그거를 왜 디스가 아니라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말 안했는데 너 혹시 그거 알아? 너 그 그 만화 봤냐? 개구리? 아니 개구리가 아니라 마빈 박사 나오는 거 갈게요 구찌이 아프고 구찌이 아프고 와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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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버에 쳐 봐 빨리 맞지 좀 약간 그게 있어 아 뭐 뭔 소리야 내가 너 옆에 이거 좀 약간 처음 봐가지고 어 약간 그게 있어 진짜 그건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니지가 아니라 진짜로 나 잘해라 아 진짜 어 밥 먹자 아 씨 김 다 떨어졌다 위기다 야 야 야 야 야 야 근데 우리 이거 이거 10 야 경훈아 경훈아 이거 그거 뭐냐 물 좀 더 어 이거 우리 이거 공구리님 이거 또 살려줍시오 할 거야 이거 살려 야 그거 뚜껑 덮어놔 아 못 보게 일단 일단 뚜껑 덮어놔 응 공구리 형 출발했대 조금 덮어놔 어 어 어 야 경훈아 왜 내가 진짜 너 진짜 10년지기 친구로서 내가 하나 말할게 이끌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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